이민? 그렇다고 거의 100%는 아니니까 그 영역 대회를 계속 쳐주기만 하면 돼요. 알겠죠? 에이! 윤발에 정확하게, 윤발에 정확하게 윤발에 정확하게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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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가까워지지 말라고! 나타나야 돼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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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두 닫히! 오케이! 여기는 못 뺏고! 자 여러분들! 말이 없어 많이! 가구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얘기해 주라고! 야! 뻗어졌네! 오! 얘기 안 하네! 내가 그거 안 하네! 아우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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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좀 맞더라 아는 사람은 마음lusion 스타트 하는 데 같이 있어요! 온당! 그래서 약하게~! 이렇게 샀어요! 달면 눌러도 돼! 오른쪽 꽤 큰 손있어! 저쪽으로 가구 스플레이크에서 있다가 수비훈련 할 거니까 잠속하고 이렇게 돌아 때리는 거야! I take your blessings radio So easy